이곳은 전시사원내주기 영어로부터의 자유의 저자인 임병윤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영어종합학교인 임병윤 영어랩입니다. 이곳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영어의 본질과 언어적 인식원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영어학습법과 과정으로는 채워지지 못했던 영어의 많은 부분을 학습 채워하는 공부 마당입니다. 전시사2가 보면 크게는 붙는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의미가 쫙 파생돼 나가고 또 한 축은 밀친다라는 것 배척한다라는 개념에서 의미가 쫙 파생돼 나가는데 그러므로서 전시사는 비로소 하나의 언어로서 또 영어로서 전시사답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